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영상은 송풍기에 대한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송풍기, 가을철과 겨울철에 많이 사용합니다. 가을철에는 떨어지는 낙엽 청소용, 겨울철에는 내리는 눈, 쌓이는 눈, 청소용으로 엔진 송풍기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품이 시동이 안 걸린다고 손님이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 엔진 제품들은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연료때로 인해서 연료 필터가 막히거나 아니면 캐브레이터가 막히거나 이런 게 가장 흔한 증상이에요. 그런데 얘는 조금 달랐어요. 이 제품은 확인을 해보니까 엔진이 고장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캐브레이터에서 엔진 실린더로 연료도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동이 안 걸린단 말이죠.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른 컨디션은 다 좋은데 시동이 안 걸려요. 이 제품을 보면 제품이 딱히 그렇게 오래 사용한 제품도 아니에요. 깨끗하죠? 문제는 뭐냐? 연료가 휘발유가 아니에요. 휘발유가 아니에요. 자, 연료는 뭐가 있죠? 휘발유, 경유, 그리고 등유, 그리고 신나. 이 중에서 뭐, 송풍기, 예초기, 엔진톱 이런 엔진을 사용하는 기계 공구. 연료를 뭐를 써야 될까요? 휘발유죠. 휘발유를 써야 돼요. 자, 보이는 이 제품은 사행정이에요. 엔진 송풍기, 엔진 불호와 라고 많이 하죠. 불호와, 바람 불어내는 기계. 송풍기 같은 경우는 이행정 엔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행정 엔진이 힘이 좋거든. 힘이 좋아서 투사이클 엔진을 장착한 제품이 많은데, 이 제품은 사행정이에요. 사이즈가 작죠? 이거는 등으로 매는 게 아니라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 이렇게 사이즈가 컴팩트하게 나온 제품이에요. 무게도 가벼워요. 이런 제품인데 휘발유를 써야 되는데, 손님이 등유를 넣으셨네요.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린 거예요.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렇게 연료를 잘못 넣은 상황에서 가장 좋은 상황이 뭐냐면, 연료를 잘못 넣어서 시동이 안 걸린 케이스에요.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연료를 등유를 넣었는데, 남아있던 잔량의 탄력으로 인해서 엔진이 가동이 됐어. 엔진이 등유로 인해서 가동이 됐어. 그러면 엔진에도 데미지 먹었을 가능성이 커요. 엔진이 실린더, 피스톤, 피스톤, 링. 여기에 원래 휘발유가 아니기 때문에 성분이 다른 연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데미지를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시동이 안 걸렸다 그러면 세척으로 가능해요. 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바로 무조건 캬브레이터 다 뜯어서 세척을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순서가 있죠. 캬브레이터가 최근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썼던 기계라면, 캬브레이터 굳이 수리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정 안되면 캬브레이터도 올분해해서 세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먼저 이 연료통에 있는 연료를 다 쏟아내세요. 다 쏟아내고, 그리고 이 캬브레이터 밑에 보시면은 프라이머 펌프가 있어요. 연료 끌어올리는 뽁뽁이 펌프, 고무 펌프. 펌프질을 막 해! 펌프질을 하고, 또 쏟아내. 그러면 쫄쫄쫄쫄쫄 또 조금 나와요. 또 펌프질 해, 또 쏟아내요. 그리고 멀쩡한, 깨끗한 휘발유를 조금 넣어요. 휘발유를 조금 넣고, 이제 또 펌프질을 해요. 그러면 휘발유가 캬브레이터를 끌어올라오죠. 이렇게 끌어올라와. 그거를 계속 조금 한참 반복해요. 그러고서, 휘발유를 채워서 시동을 한번 터쳐보세요. 시동이 걸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렇게 해도 시동이 안 걸린다면, 캬브레이터 다 분해해서 수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연료를 잘못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보통 연료가 색깔은 다 똑같아요. 색깔은 다 그냥 맑은색. 약간 누릇으로만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투명이죠. 맑은색이에요. 경유, 휘발유, 등유 다 맑은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따로 표시를 제대로 안 해놨으면, 휘발유가 아닌 다른 연료를 쓰는 경우도 이렇게 종종 나와요. 이거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수죠. 이런 실수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사행정이잖아요. 그럼 다른 송풍기랑 조금 다를 거예요. 다른 송풍기는 이제 2행정 엔진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가 엔진 오일 넣는 곳이에요. 사행정 예초기처럼 마찬가지예요. 엔진 오일을 보충해 놓고 이제 휘발유만 넣어서 쓰는 제품이에요. 이거 엔진 오일은 2행정 안되고 사행정. 포사이클 엔진 오일 넣으셔야 돼요. 자동차용 엔진 오일 넣으시고. 여기가 이제 휘발유 넣는 곳. 연료 탱크죠. 휘발유 넣는 곳. 여기가 캐브레이터. 이 빨간 것이 이제 초크레버예요. 올리면 공기 구멍을 닫아서 연료가 진하게 들어가고. 초크를 닫는다. 내리면 초크를 연다. 구멍을 열어서 공기와 휘발유가 적정량 혼합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 보시면 이게 액셀레이터 스위치. 액셀레버. 위에 보시면 이 스위치 있죠. 이게 전원 스위치예요. 이렇게 보시면. 올리면 시동이 꺼져. 전기가 발생을 안해요. 올리면. 점화 플러그에 전기가 발생을 안해요. 내려놓고 사용하시고. 시동 끌 때만 탁 올리고. 시동 걸고 사용하실 때는 항상 내려가 있고. 옆에 이 빨간 레버가 뭐냐. 이거는 액셀레이터 잡고. 이렇게 내려 놓으시면. 액셀레이터가 계속 당겨져 있죠. 계속 꾸준히 바람을 밀어줘야 될 때. 손가락으로 계속 당기고 있으면 힘들잖아. 그래서 이런 제품이.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액셀이 작동하다가. 누른 상태로 이거를 당기면. 그러면 액셀이 당겨진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그냥 구조는 이 정도예요. 다른 뭐 예초기나 다른 송풍기 브로워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엔진 오일. 새 제품을 구매하셨으면. 만약에 인터넷으로 구매하셨다면. 엔진 오일 안 들어 있을 거예요. 엔진 오일. 꼭 자동차용 포사이클. 포사이클 엔진 오일. 꼭 보충하고서 사용하세요. 자 점화 플러그는 이 속에 있어요. 요거를 살짝 들어 올리고. 잡아 당기면. 점화 코일과 점화 플러그가 숨어 있습니다. 자 엔진 시동 거는 순서. 스위치가. 요 스위치가. 꺼져 있지 않은지. 요거 확인하시고. 온 상태 확인하시고. 연료 프라이머. 펌프를 눌러서. 휘발유를 끌어 올려줍니다. 요거는 많이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휘발유를 끌어 올리고. 초크레버. 올리고. 시동이 걸리면. 초크 내려놓고. 요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기계를 사용하실 때. 매일 쓰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요런 사소한 기본적인 사항들도 헷갈릴 수 있어요. 오랜만에 기계를 사용한다 하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확인을 하세요. 내가 휘발유를 넣었나. 엔진 오일은 제대로 들어 있나. 응? 아셨죠? 연료량은 어떤가. 엔진 오일 양이 어떤가. 그리고 작동 방법이 뭐였지. 천천히 확인하시고. 그러고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만 급하면 요런 사소한 실수가 나와요. 요렇게 연료를 잘못 넣었을 때. 이제 캬브레이터를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지만. 캬브레이터 수리까지 안 해도 요렇게 연료만 빼서. 어떻게 보면 플러싱 작업이에요. 이 캬브레이터까지 연료 통해서 캬브레이터까지. 요 플러싱 작업만으로도 충분히. 쉽게 고칠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구요. 이제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자 눈 많이 올 때 또 낙엽이 많이 떨어졌을 때. 요 송풍기로 작업 안전하게 재밌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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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